영국 윌리엄 왕세자의 막내 아들 루이 왕자가 런던에서 열린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생일 행사에서 군가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을 보이며 또 한 차례 신스틸러가 됐습니다.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루이 왕자는 현지시간 15일 국왕 생일을 기념하는 호스가지 포레이드를 관람하면서 군악대의 백파이프 소리에 맞춰 뒷짐을 진 채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췄습니다. 루이 왕자의 춤 장면은 왕실가족이 제복차림으로 총출동해 버킹엄궁 발코니에서 행사를 지켜보던 와중에 나왔습니다. 대중지 데일리메일은 독순술 전문가를 동원해 당시 누나인 셜록 공주가 그만둬야 해 퍼레이드를 봐라며 제지했지만 루이 왕자는 안 할 거야 라고 대꾸했다고 전했습니다.